모르면 저희가 해드릴게요. 아, 네. 어떻게 하면 됩니까요? 아니, 그걸 신청하시면 월마수막 금토리까지 되고요. 월마수막 금토리에서 어머님이 고르시면 돼요. 저는 우리 딸이 원하는 날짜로 할 거예요. 제가 고르는 게 아니고요. 아들 있어요? 아들 있어요. 치마를 좋아해요. 아들로 해, 아들로. 아들로? 오케이. 아들 있어요? 네, 아들 있어요. 아들 한 명밖에 없죠? 네. 그러면 아들을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아들이 먼저 근데 계속할 때 지금 몇 분을 하려면 10분 정도 해요. 아들 할 거예요? 좀 기다려줘야 돼요. 아들 할 거예요? 기다리성이 없어요. 기다리성이 없으면 한 20분만 하면 돼요. 기다리성이 없으면. 원래 원래 30분을 하거든요, 30분. 그래서 기다리성이 없으면 20분을 해요. 근데 그 모자는 뭡니까? 아, 이거요? 이거 그냥, 뭐, 어, 그, 뭐, 어, 그냥, 어, 뭐, 어, 그냥 말이 크게 해줄 때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. 아, 이게 이렇게 커져요. 아, 그렇구나. 그러면 아기들은 하시면 돼요. 그럼 뭐 시간 할 거예요? 30분이 아니면 20분이요? 어... 아들 한식은 할래요? 20분 할래요? 30분 할래요? 한식은... 어? 10분 10분? 10분 안 돼요 어 근데 10분은 안 돼요 애기야 애기야 10분은 안 된대 10분은 10분은 20분보다 더 작은 거예요 아니 더 큰 거예요 그래서 20분이 더 좋아요 그럼 애기 20분으로 할 거예요 20분 어 20분 어때요? 싫어요? 10분 안 돼요 우리 아들은 알겠어요 지금 10분으로 계속 할게요 네 10분으로 그 시집 완료 시작 아 그럼 어떻게 할게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지금 목요일은 우리가 지금 안 돼요 목요일은 지금 애기들을 먼저 구입해야 되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음 그래요 그럼 월요일 화요일 어때요 선생님?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 쉴? 오케이 올게요 자 갈게요 네 애기 안녕 응